얘들아, 그렇게 이제 74년도에 이민간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 동생들이 몇 년 동안 열심히 바느질 해가지고 가게를 얻어서 나가게 될 즈음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한국에다 두고 간 딸 셋 그렇게 보고 싶고 울고 그러시니까 식구들도 다 그래, 누나들도 오라보려야 되겠다. 이제 일은 참인데 하루는 시장 큰 브라질 가게 TV 화면에 낮에 스파트 뉴스로 계속 나오는 것을 지나가다가 한국 사람들이 보는데 교포들이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광주 항쟁, 그 당시에는 광주 사태라고 말을 했는데 뭔가 하면은 막 무서운 장면이 나오는 걸 보고 아 한국에 전쟁이 났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셨다는 거야. 그러지 않아도 아버지가 얘네들을 불러와야 되겠다 할 참이어서 80년대째 아버지가 한국을 나오신 거야. 그런데 딸들은 다들 가고 싶어 했거든. 큰딸은 아이색, 우리는 남매, 내 동생도 아들 둘게 다들 자리 잡고 살던 참이었거든. 그런데 아버지는 너네들이 찬성하는 것 같고는 안 돼. 그런데 너희 남편들이 정말 가고 싶어 하는지 그걸 들어야 돼. 그러면서 사귀들을 만나신 거지. 당신은 그때 어떤 생각으로 이민을 가겠다 했어? 그래서 그 당시에 아버님이 이민을 가겠냐고 말씀하시길래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. 당연히 중요한 얘기니까. 그런데 나의 그때 생각의 결론은 뭐냐면 아 40년 동안 한국에 태어나서 그 다음에 살아왔으니까 뭐 전혀 예상치도 않던 다른 세상에서 살아본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울 거 같다. 결심하자. 그래가지고 나도 그럼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지.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 그래 그러면서 하루는 우리 보고 딸 셋을 보고 인진각을 가자고 그러신 거야. 얘들아 인진각이 말하자면 북쪽 땅이 바라보이는 그런 지점이거든.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따라서 같이. 아버지는 참 표정이 착착하시더라고. 근데 거기에 그 증기기관차 철만은 달리고 싶다. 아마 그랬을 거야. 그럼 그럼. 당신도 갔었지 그때 생각날 거야 아마. 아니 당신이 찍은 사진이 있으니까. 그래 잘 참고 오래돼가지고. 그 앞에서 우리 딸 셋하고 아버지가 사진을 찍으신 걸 이렇게 보니까 65시인데 아버지가 넘넘하셨어. 굉장하시고. 그런데 이게 아마 마지막입니다라는 마음으로 북쪽에 계신 자기 누님 친척들을 향해서 뭔가 속으로 마음을 잡으신 것 같았어.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가시고 그리고 초청장을 보내신 거야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부랴 사랴 이민증을 쌌지. 근데 어머니가 그러셨어. 얘야 이민이 아니고 이사라고 생각해라.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브라질에서는 다 필요한다는 거지. 이제 그 바람에 그 말씀을 듣고 이것저것 이것저것 누우면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지. 근데 그때만 해도 그냥 멀리 간다는 게 즐거웠다 그럴까? 아주 기대에 찼다 그럴까? 그리고 맨날 아 그때 내 나이가 39인가 40인가 그랬는데 무슨 좀 좋은 일이 갑자기 무슨 신나는 일이 놀라운 일이 있었으면 생기진 않나 그런 마음이 있었던 때라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민증을 쌌단다.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날 비행기를 탔지. 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자. 그래. 다음에 또.